일본에 유학 가서 영상을 전공했다는 용민 씨. 15년 전 우연히 서핑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변했답니다. 용민 씨는 서핑에 꼭 필요한 돈만 벌며 파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융웅민처럼 말이죠. 파도를 자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연에서 만들어진 파도를 내가 타고 가는 그 외국에서는 스토크라고 그러는데 그 단어가 있어요. 스토크라고. 그 기분의 단어. 기분 좋은 아드레날린이 나와요. 옛날에 그러니까 원래 하와이에서 원주민들이 타던 건데 제임스 선장이 쓴 책이 있는데 거기 나와요. 하와이 원주민들 서핑 타는 걸 봤는데 얼굴에 스프링 플레이저라고 스프링 플레이저 최고의 기쁨의 얼굴에 원주민들 얼굴에서 봤다고 써있는 책이 있어요. 지금 선생님께서는 그런 표정을 느끼고 계시는 건가요. 오늘도 재밌게 타고 가세요. 이들에게 서핑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행복을 결정짓는 삶 자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가 그친 바다는 잔잔하기만 합니다. 서퍼들에겐 그저 안타까운 날이죠. 파도가 잦아들면서 죽도의 아침 풍경은 어제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진짜 한가로우네요. 한가로워요. 여유롭죠. 주말 그리고 여름 선수리 빼고는 거의 이래요. 그런데 강사님은 본인 삶이 이런 삶일 걸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어요?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가끔 제가 신기해요. 왜요?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도 그런데 저는 좀 많이 돌아다녀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차도 저 차에서 자고 있어요. 생활을 차에서 하신다고요? 네. 그냥 여기가 우리 거리실이라서. 이삭 씨는 2년째 차 한 대를 가지고 여행 중입니다. 아, 여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바다에 있을 때는 항상 이 차에서 지금. 집이 있고요. 집이 없는 거 아니에요. 숙소도 있지만 제일 가까운 데가 편해가지고. 있을 건 다 있네. 코템도 있고. 여기 원래 사실 부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부엌이 필요 없어서 이렇게 수납장을 쓰고 있는데. 아, 이게 부엌이에요? 네. 여기다 이제 가스레인지 올려놓고 테이블 넣고 이렇게 밥 먹는 거고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보드 수납함. 서핑보드를 이제 침대 밑에 수납해서 자유롭게 다니고요. 아니, 굳이 집이 있는데 지금 옆에 세워두고 이 차에서 주무시는 게. 그거죠. 저희 엄마도 제 삶을 이해를 못 해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거 하니까 좋아하는 데서 자는 거고. 내가 만든 데니까. 내가 만든 공간에서 이렇게 있는 게 저한테는 너무 행복하죠.